제귀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귀함수는 솔직히 많이 안쓰입니다. 이런게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귀함수라는 것이 프로그램 문법상의 C언어 문법상에 존재한 건 아니고요. C언어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고 이 방식을 제귀함수 호출 방식이라고 부르자 라고 정한 겁니다. 영어로는 리커시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귀라는 거고요. 리커시브 반복되는 되풀이되는 귀납적인 그런 뜻인데요. 그럼 제귀함수라는 게 어떤 뜻이냐 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는 그런 함수 형태를 제귀함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수죠. F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F라는 함수가 있는데 F라는 함수 몸체 부분 그래서 이 중괄호 안 부분에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프린트 F 같은 걸 쓸 수가 있죠. 프린트 F 헬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든 함수 내부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메인에서 쓸 수 있는 거랑 같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메인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F에서도 우리가 만든 함수에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메인에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메인에서 F를 호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N에 아무것도 받지 않지만 나중에 예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자를 써놓은 거고요. 1은 의미가 없지만 하여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고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F를 호출할 수 있는 만큼 F 내부에서도 F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호출을 하면 메인에서도 호출을 해야겠죠? 그냥 지금 인자를 안 받는 걸로 괜히 먼저 진도를 나갔네요. 네. 그럼 메인에서 F를 호출하고 F에서 Hello를 Hello, Hello를 출력한 후에 F를 또 호출하죠. 그럼 F가 또 호출됩니다. 거기서 또 Hello를 출력하고 또 F가 호출되죠. 네.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우한 반복이 되고 이러다가 에러가 뜰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서 디버깅 프로그램이 떴는데요. 에러가 나서 디버깅 프로그램이 떴는데 네. 왜 에러가 나냐 하면은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를 호출할 때 추가적인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무한번 호출하면은 무한번 호출하려고 하면은 즉 계속 계속 호출하다 보면은 함수로 호출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에 도달하면은 프로그램이 에러를 발생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Hello, Hello, Hello 계속 출력이 된 거죠. 이러다가 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대로 된 프로그래밍 아닙니다. 네. 이게 가능하죠. 이 방식은. 그쵸? 프린트 F Hello 전에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면은 메인에서 F로 호출하고 F에서 F로 호출하고 F에서 F로 호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프린트 F Hello 이거는 호출이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나중에는 프로그램이 에러가 뜨기 때문에 벌써 에러가 이렇게 뜨네요. 아이고 지금 창이 커서 회색밖에 안보이시겠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떴고요. 그럼 이걸 어떤 방식으로 쓰냐? 그래서 제규 함수는 좀 수학적입니다. 예를 들어 팩토리얼 함수를 정의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팩토리얼 함수의 F를 정의를 하면은 이 F 함수는 X가 0일 때 X값이 아니 X값이 0일 때 이 함수의 값은 1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0보다 X가 0보다 클 때는 X 곱하기 F X-3이다. 네.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값을 정하기 위해 F 함수를 또 이용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된 함수를 프로그래밍 수학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제규 제규 함수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은 어떤 식으로 작동되나 예를 들면은 F0 그래서 팩토리얼 0을 구하면은 X가 0이니까 결과 값이 1이죠. 그리고 팩토리얼 1 하면은 0보다 크죠. 그래서 이거는 이 경우 값이 이 경우에 해당할 텐데 X가 1이니까 1 곱하기 F X-1이죠. X가 1이니까 1 빼기 1은 0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F0은 다시 1이니까 1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F2는 F2는 X가 2이니까 2 곱하기 Fx-1 F1이죠. 그렇죠. 그리고 F1은 F1은 또 다시 또 다시 1 곱하기 1 곱하기 F0가 되는 거고 이거는 다시 2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를 계속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F 함수에서 인자가 2가 들어간 함수에 대해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F 함수에 인자가 1이 들어간 이 값을 구해야 되고 네. 이 함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F에 0이 들어간 인자가 0이 들어간 간 함수의 결과 값을 얻어야 되고 F에 0이 인자로 들어갔을 때는 결과 값이 1이 된다. 라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팩토리얼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구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X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인자로 X를 받고요. int x 이렇게 X를 받고 X가 0인 경우는 1 값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X가 0이랑 같으면 결과 값이 1입니다. 리턴할 때 1 값을 리턴을 해야겠죠. ret라는 변수를 만들고 네. ret라는 변수를 만들고 네. 리턴은 1 이렇게 했습니다. 뭐 여기다가 초기화는 안해줘도 상관없겠죠. 근데 그냥 해줍시다. 그냥 해주고요. 어쨌든 X가 0일 때 함수의 결과 값이 1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X가 0보다 큰 경우는 함수의 결과가 결과 값이 이거죠. 그렇죠. 그럼 리턴 값이 바로 이게 되는 겁니다. 리턴 값이 바로 이게 되는 건데 else if X가 그렇지 않고 0보다 크면 리턴 값은 X 곱하기 F의 X-1 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팩토리얼 함수를 만든 겁니다. 팩토리얼 함수를 만든 거고요. 출력을 해볼까요. 그래서 13 13 크니까 5 팩토리얼의 값은 이거다. 그래서 F로 5를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팩토리얼이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팩토리얼은 이겁니다. 5 팩토리얼 하면 이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값이고 예를 들어 10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것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알 것 같죠? 수학귀신이라는 책에서는 뭐 꽝이라는 우스운 우스갯소리 단어를 이용했던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수학귀신이라는 책을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출력을 하면 아아 리턴값이 보이 드네요. 인트로 해야 되죠? 네.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5 팩토리얼은 120이다. 맞는지 계산을 해볼까요? 당연히 맞겠지만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했습니다. 5 4 2 10 하고 3 2 6 아니까 6 2 12 120 맞죠? 이렇게 제대로 계산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 함수 이 함수의 실행 순서를 살펴볼까요? 실행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실행 순서를 살펴보는 것도 또한 중요하죠. 일단은 여기서 F5를 호출했습니다. F5를 호출했고요. F5에 리턴값이 리턴값이 이 자리에 오는 거죠. 리턴값은 여기서 RET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O O가 X로 왔습니다. X가 0은 아니고 0보다 크기 때문에 리턴값을 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X 곱하기 FX-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F5의 값은 이거랑 같다. O 곱하기 F4랑 같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F5를 호출하면 뭐 C 언어니까 프로그래밍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되면 일단 선언 아니 정의 부분 있고 비교를 하는데 0이랑 같냐 같진 않죠. O니까요. 지금 X가 O니까 이 부분은 실행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 If X가 0보다 크냐 크죠? 이 부분이 실행되죠. 그렇죠? 이 부분이 실행된 후에 결정된 값이 RET가 돼서 리턴을 해서 그 값이 오게 되는 건데요. 보면은 RET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X 곱하기 FX-1 그래서 F 함수를 또 호출하고 있죠? F 함수를 호출하는데 거기다가 X- X-1 즉 4 4를 넘기는 겁니다. F4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F4가 다시 F4 인자를 4로 넘긴 함수가 F 함수 실행 도중에 호출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럼 F4를 또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F4를 이번엔 F5 인자를 5를 줬던 이 함수 내부에서 F4 함수를 호출한 거고요. 그 함수 내부에서는 정의 부분이 또 실행되겠고 X가 0이냐 아니죠. 4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X가 0보다 크냐 맞죠? 그 경우 또 RET 변수에 값을 넣어야 되는데 값을 넣어야 되는데 X는 4고 F 또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F 함수를 또 호출하고 있습니다. 4 빼기 1을 3해서 F3을 또 호출하고 있죠. 이거의 결과는 4 곱하기 F3이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RET 변수 변수는 인자가 5인 즉 X값이 5인 함수 실행 도중에 RET가 따로 있고 F4가 호출된 내부에서 RET 변수가 따로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지역 변수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인에서 메인에서 같은 이름으로 RET라는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랑 얘랑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F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그 내부에 변수들은 각각 생성이 된 거고 각각 함수 호출 함수가 호출돼서 실행될 때 따로 이용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X가 5인 즉 여기서 O를 인자로 넣어서 호출되었을 때 호출되었을 때 RET의 값은 어떤 값으로 계산이 돼서 할당이 되냐면 이 값으로 계산이 돼서 할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을 계산하기 계산하기 위한 도중에 F4가 호출돼서 그 값을 계산하기 위해 F를 호출했을 때 내부에 RET가 또 생성이 되고 또 여기 X가 4이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이 식의 값이 RET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F4에서 RET에 들어가게 될 내용은 이 값이라는 거죠. 이 값이 들어가게 될 RET 공간 이 값이 들어가게 될 RET 공간 따로 있는 겁니다. 이름은 RET로 같지만요. 네. 그래서 F3을 또 구해야 되죠. F3이 또 호출이 됩니다. F3이 호출이 되고요. F3 X가 3입니다. 그리고 또 RET 공간이 생성이 되고요. 호출될 때마다 RET가 생성이 되는 거고 이전에 RET랑 또 다른 새로운 RET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새로 생성된 RET는 지역변수는 해당 호출되는 함수 내부에서만 쓰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X가 0이냐 아니죠. 3이죠. 지금은 X가 0보다 크죠. 그래서 또 RET의 변수가 이 값에 의해서 계산이 될 겁니다. X가 지금은 3이죠. 3 곱하기 FX-1이니까 3 곱하기 F2가 될 겁니다. F2가 되고 또 F2 값을 계산하려면 호출을 해야 되죠. 그쵸? 호출하고 내부를 실행해서 리턴 값을 얻어야 되는 거죠. 또 F1을 호출하고 F2 내부에서 RET가 또 생성이 되고요. RET 그리고 X가 0이냐 아니죠. 2죠. 그렇지 않은 경우 X가 0보다 크냐 맞죠. 2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그 RET에다가 계산한 값을 넣게 되는데 X 곱하기 X가 지금 2죠. Fx-1이니까 X-1은 지금 X가 2니까 1이죠. 이게 되는 거고 또 F1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F1을 호출해야 되는 거죠. F1 내부에서 또 RET 변수가 새로 생성이 되고 이 부분은 또 비교를 하는 작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0이냐 아니고 0보다 크냐 맞죠. 또 이 부분이 실행되는데 X가 지금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F0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F0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F0이 호출이 되고 F0 X가 0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지역 변수 RET 생성되고 X가 0이냐 네 맞죠. 그래서 RET에 1을 넣습니다. 더 이상 함수 자기 자신을 호출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RET에 1을 넣고 조건 맞았으니까 S부분 무시하고 리턴 RET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RET 리턴을 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항상 아래로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턴이 지금 최초로 된 거죠. 리턴이 된 겁니다. 리턴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값을 이 값을 이전에 호출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값이 이제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 F X가 1이었던 F 호출에서 2 X 빼기 1 F0 호출 결과가 0이란 걸 알아낸 거죠. 아니 1이란 걸 알아낸 거죠. 1이죠. 1이죠. 호출 결과가 F0 리턴이 1을 했으니까요. 1이란 걸 알아내고 X 곱하기 1을 해서 X 곱하기 1 X가 1이니까 1 곱하기 1을 해서 1 결과값 1을 RET에 넣고 또 리턴 RET 해서 1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F1의 값이 1이라는 것을 F1을 호출했던 곳에 알려주고 그 값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 값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턴 값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리턴 F1 호출한 곳에 리턴 값이 1이니까 1이 된 거고 2 곱하기 1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죠. 그래서 RET 변수에 2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RET 변수의 값을 리턴하니까 또 1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F1을 리턴하고 F2를 리턴하고요. 그래서 F1을 호출했던 곳에 또 이 호출한 결과값이 1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2가 된 거죠. 3 곱하기 2는 3이 6 그래서 6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RET에 또 6이 들어간 겁니다. 이 RET는 F3을 실행했던 곳에 RET죠. 그쵸? 그리고 또 리턴을 합니다. 리턴 RET에서 리턴 6 그래서 6 그래서 F3을 호출했던 곳에서 이 함수의 결과 리턴 값이 6이다. 반환 값이 6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넘긴 거고 6 값을 넘기는 거죠. 네. 그래서 리턴을 하고 함수가 종료되면 함수의 지역 변수 같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0, 1, 2, 3 때 생성된 RET는 지금 다 사라진 상태인 거죠. 각각 리턴 할 때마다 함수의 RET가 사라진 거지만 F0에서 생성한 RET가 사라진다고 해서 F1이나 F2, 3, 4, 5 이전에 생성했던 RET가 삭제된 건 아니죠. 각각은 별개니까요. 그래서 F3의 리턴 값이 6이고 6 곱하기 4를 합니다. 24가 되는 거죠. 24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계산을 한 거죠. 24를 계산해서 리턴의 RET 변수에 넣으니까 RET가 24가 되는 거고 리턴 RET는 24를 또 리턴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F4가 24 값을 리턴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F4를 호출했던 곳에 24 결과가 24라는 걸 지금 값을 넘긴 거고 또 또 또 이 부분을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죠. F의 값을 F함수로 호출한 값을 얻어냈으니까요. 그래서 이 결과 계산하면 120이 되고 RET의 변수의 값이 120이 되고 리턴을 하니까 120이 리턴이 된 거죠. 그래서 F5도 리턴을 합니다. F5를 호출해 준 곳에 여기죠. 여기다가 120을 리턴을 했기 때문에 120이 들어간 거랑 같은 효과가 된 거고 그래서 O 팩토리얼 O 느낌표 느낌표가 팩토리얼 기호로서 사용했는데 120이다.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120이 들어간 거랑 같은 효과가 돼서 네.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120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재규 함수가 호출된다. 라는 겁니다. 살펴볼까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래서 보면은 보면은 F에다가 X값을 즉 인자로 받은 값을 한 개씩 감소시키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F5를 호출했는데 거기서 또 F4가 호출이 되고 F4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F3이 호출이 되고 F2가 호출이 되고 F1이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F0이 호출이 됐죠. 우리 0 0에 도달했을 때는 더 이상 함수로 호출하지 않고 값을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함수를 호출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무한대로 실행하다가 프로그램이 뻗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에 어떠한 값을 넘겨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기함수의 특징은. 그래서 값을 넘겨주면 F1에서는 0값을 쓰고 있고 2에서는 1값을 쓰고 있고 3에서는 2값을 쓰고 있고 4에서는 3값을 쓰고 있고 5에서는 4값을 쓰고 있죠. 그리고 값을 넘겨주기 위해서 리턴을 하면 함수가 종료되면서 리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종료되는 순서는 가장 최근에 호출된 함수가 가장 먼저 리턴돼서 종료된다. 끝난다. 함수의 호출이 끝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0 끝나고 2 끝나고 1 끝나고 2 끝나고 3 호출 끝나고 4 끝나고 마지막에 5가 끝나서 값을 리턴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값을 계산하는 부분 값을 계산해서 계산하는 부분을 보면 함수 호출 순서는 이렇죠. 함수 호출 순서는 이렇죠. 이렇고요. 가장 마지막에 리턴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리턴 리턴한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리턴을 한 네 리턴을 하고 나서 받은 함수가 또 계산을 하고 여기서 리턴한 값을 또 계산을 하고 그래서 F0이 먼저 계산이 되는 거죠. F0 값이 먼저 계산된 후에 F1 값이 먼저 계산되고 F2의 값이 계산되고 F3의 값이 계산되고 F4의 값이 계산되고 F5의 값이 계산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함수 도중에 어떤 값을 계산해내는지 출력하는 부분을 넣어보겠습니다. RET에 값을 출력하는 부분 이걸 넣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1, 2, 6, 2, 4, 120, 5 이렇게 5 벡토리얼은 120 이렇게 나오죠. 맨 처음에 출력된 이 1이 어디서 출력된 거냐 F0 인자로 0을 줬던 그 부분에서 호출돼서 출력된 거고 이거는 F1 F2 F2 3, 4, 5 네 그렇게 된 거죠. 이건 메인에서 그렇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행되는 곳은 그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프린트 F를 앞부분에다 넣어볼까요? 앞부분에다가 프린트 F를 넣고 이번에는 X값을 한번 X값을 화면을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X값을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X값을 찍도록 하고 보면은 이번에는 5, 4, 3, 2, 1 이 순서로 됐습니다. 네 이 순서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이 실행되는 순서는 F5 F4 F3 F2 F1 F0 이렇게 된다. 라는 겁니다. 아까 보면은 아까는 이 부분에 넣으면 이 부분에 프린트 F가 호출되는 순서는 어떻게 되었냐? 이 부분도 X로 해서 볼까요?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0, 1, 2, 3, 4, 5 거꾸로 되어있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F라는 어떤 함수를 제기방식으로 호출했을 경우 제가 여기서 뭔가 제기를 호출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A 부분 함수 제기함수로 호출하기 전 부분이 있고 호출한 후 부분이 있을 겁니다. B 부분 그렇게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기함수로 호출하기 전 부분은 전 부분은 제기함수를 호출한 순서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먼저 호출한 함수는 먼저 호출한 함수에서 A 부분을 먼저 실행을 하고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B 부분은 B 부분은 마지막에 실행한 함수에서 먼저 실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로 들면은 방금 이걸 예로 들면은 이런 거죠. 음 이렇게 해볼까요? 둘 다 동시에 출력하도록 그래서 A 부분에서 출력하는 거고 B 부분에서 출력하는 겁니다. B 부분에서 출력하면은 이렇습니다. 실행 결과가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A5 4 3 2 1 A 0 B 0 1 B 0 B 1 B 1 B 3 B 4 B 5 이렇게 되죠. 실행 순서가 실행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기함수 전 부분의 코드들은 함수를 호출한 순서대로 먼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함수를 먼저 앞부분을 앞부분을 먼저 프로그램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되고 실행되다가 함수를 호출한 부분을 만나서 호출을 하는데 그게 자기 자신의 함수일 뿐인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호출된 순서대로 실행되고 이 함수 안에서 또 이 함수를 호출한 부분 안에서 또 실행하면 그건 다음번 호출해서 실행된거고 그래서 5 4 3 2 1 이렇게 실행된거죠. 5 하고 4값 넘기고 3값 넘기고 네 이 부분 아랫부분은 아랫부분의 순서 즉 제기 호출을 한 문장이 있는 아랫부분 아랫부분은 이 f f의 f를 호출한 부분에 값을 얻어내고 나서 이 문장을 끝내고 나서야 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f의 값을 결국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은 x의 0이 넘겨지는 부분 즉 f5 f4 f3 f2 f1 f0 f0 f0을 호출했을 때 더이상 자신 자기 자신의 함수를 호출하지 않기 때문에 아랫부분 넘어갈 수 있게 되는거죠. 아랫부분을 넘어가서 b0 호출하고 b0 호출하고 리턴을 해서 끝내죠. 그러면 f0의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f0을 이용해서 f0 값을 이용하는 문장은 끝낼 수 있는거고 그러면 f1 내부에서 f0 값을 계산해서 이 문장은 끝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거죠. 그래서 b하고 1 그렇게 출력이 되는겁니다. 순서가 그래서 0 1 2 3 4 5 이렇게 되는거죠. f5가 함수의 실행 부분이 존재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a5가 실행되는 도중에는 f5만 존재하는 겁니다. f5에 대한 실행정보만 존재하는 거고 f5에서 내부에서 x-1 즉 f4를 호출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a4가 실행되는 중에는 f5도 실행중인 거고 f5를 실행 도중 인거고 즉 f5를 실행중인 정보가 남아있는 거고 f4를 실행중인 정보가 남아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함수를 실행중인 정보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해당 함수에서 정의하고 있는 변수 있잖아요. 변수의 내용. 변수들의 내용입니다. 지적 변수들의 내용. 그래서 f5를 호출했을 때랑 f4를 호출했을 때랑 둘 다 ret가 따로따로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f5를 실행중일 때인 지역변수 지역변수 는 f5 함수에 대한 실행중인 정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변수 정보가 하나고 두 개 두 번째는 뭐냐면 함수가 실행된 후에 함수가 실행된 후에 다음 실행될 부분에 대한 정보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f5를 실행을 하고 나서 어쨌든 프린트에 값을 넘기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리턴을 하고 나서 다음 해야 될 동작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 정보입니다. f5 내부에서는 f4를 호출하고 나서 이 값을 이용해서 곱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정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행정보라는 게 a5를 출력할 시점에서는 f5 하나만 있고 a4를 실행할 시점에서는 f5 f4 두 개 있는 거고 a3을 실행할 시점에서는 f5 f4 f3 세 개 있는 거고 a2를 실행할 시점에서는 f5 f4 f3 f2 f2 네 개가 있는 거고 a1을 실행할 시점에서는 f5 f4 f3 f2 f1 e 대한 실행 정보가 이렇게 5개가 있는 거고 a0을 실행할 시점에서는 5 f4 f3 f1 y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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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7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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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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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을 소멸시키고 그리고 F0을 호출하고 나서 해야 되는 작업을 계속 이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F1에서 F0을 호출했었고 F0을 호출한 값을 가지고 곱하기 작업을 하는 것이 계속해야 될 작업이었죠. 그런 것이었고요. 그래서 B1을 호출할 시점에서는 F1, F2, F3, F4, F5 이렇게 5가지 함수 실행 정보가 남아있는 거고 B1을 출력하고 나서 B1이 종료되고 B2를 실행할 시점에서는 F5, F4, F3, F2까지 실행 정보가 남아있는 거고 B3을 실행할 때는 F5, F4, F3 3가지가 남아있는 거고 B4를 실행할 시점에서는 F5, F4 이렇게 두가지가 남아있는 거고 B5를 실행할 시점에서는 F5에 대한 실행 정보 하나만 남아있는 거고 이것마저 리턴을 하면 F에 대한 함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함수값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규 함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요. 여기까지 다 습득을 하셨으면 함수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하고는 제규 함수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규 함수가 팩토리얼처럼 간단한 게 있는 방면에 좀 복잡한 게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간단하냐 복잡하냐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 제규 함수 하나에서 제규 함수 하나에서 동시에 실행하고 있는 제규 함수 호출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또 제규 함수가 복잡해지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데 보면은 이 함수 F에서는 F 하나만 호출하고 있죠. 그렇죠? F 하나만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솔직히 제규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을 안 써도 되고요. 반복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규 함수를 이해하는 걸 했었고 다음 영상에서 제규 함수를 반복문으로 바꾸는 걸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팩토리얼이 제규 함수를 이해하는 데 가장 간단하고 쉬운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영상 하나 끊고요. 다음에는 제규 함수를 반복함수로 반복함수? 반복문을 이용하는 함수로 바꾸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